두번째러 응? 소음기 소리 에따 응 에따 소음기 린다님 근처 에따 소음기 소리나요? 린다님 쪽 인거 같은데 어디로 가지? 어디 먹을까요? 저 여기 먹을까요? 파란빙? 빨리 가죠 일단 네 없나 보네? 차 우리 뒤 오돈방향으로 쏠게요 4명이요 4명 황이 어디갔어 하나 어디 짱봐 하나 뒤에 버기 세워놨어 탈릴게요 네 나이스 마무리인건가? 뒤쪽 언덕에 두명 거기에 두명 아 4명인줄 알았는데 일단 요거 가져가요 카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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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쏜다 넘어갔다 밖에 다 갈았어요 저거 왜? 우와 저거 내려갔어요 자리 바꿨어요 5명 4명 4명 5명 1명 5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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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놈 나무같은데? 여깄다 핫 끝 나이스 나이스 과감하시네 푸시하는거 네 과감한 푸시에서 죽여버려줘 아 내 조끼 다 까졌다던데 진작할로 같은 상대 피아가지고 알았지 저격 남는거 없죠 네 없어요 진짜에요 여기 드링크 많아요 얘 저도 지금 얘네 시체도 먹었 혹시 뚝배기 저기 좀 괜찮나요? 상태? 여기 있는거 새거 밑에 뚝배기 아 저거 먹어야겠다 바로 이동합시다 저희 저집은 이미 먹혔을거고 바라핑은 유소나 여기 먹어야 될것 같은데요? 그깟에 아 아 아 아 아 아 고맙습니다. 세어저랍 여기 따라요 그냥 다리 쪽에 사람 다시야 소리, 온다 온다 양념맛 넣었네 한 대 더 한 대 더 가요, 저건 멀리 간다 차 소리가 많이 들려 저 집 버기 차 소리가 많이 들려 저 집 나 왜 이리와 이리와 이곳에 적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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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압도 끝났고 아 헤드 백이 또 나갔네 아 스티구나 저 집 안 먹혔네 어 아까 저기서 총줄이 안 났나? 저 집 들어갔어요 다시압 안 돼 유서 쪽 조심해요 너무 언덕 버리는거 아닌가 여기 자리좀다 하나 더 가볼게요 따개비 애니방향 여기 트루핑쯤 나 뛰어온다 뭐야 오토바이 잘하네 뛰어들었다 죽었다 저거는 오토바이 집 쪽으로 붙었어요 여기 오토바이 한 대 한 대 더 온다 나 붙어 여기 다시 한 대 어 뭐야 여기 근처에 송기 저거 비니소리나 오른쪽 위에 네 위에 있는데 아 저 위에 뛴다 우리 위에 있어요 위에 차이자 끝 방향 끝에 와인 아 185 나무기 재방향에서 오케이 오케이 여기 온다 어 저 집에서 때렸는데 끝났다 내 앞에 와요 다샤 내 앞에 다시 한번 훔쳤어요 집에서 오는게 끝 아니에요 이제 이거 등선 위에 다 끝돼서 어 뭐야 여기 아 뭐야 여기 차 대는데 아 아 와 나 피신 여기 좀 좀만 더 대중 집에서 두번 뀌 응 네 초록팡의 사람 쟤 라스트 쟤 라스트 아닌가? 초록형에도 있어요 위에 한 명이 위에 있겠지 그러면 쟤네 다 기절이잖아 오른쪽 위에 조심해 쟤네 두 명 쟤네 두 명이요? 쟤네 두 명이요? 쟤네 두 명이요? 뭐야? 뭐야 쟤네